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연도인가요 자 2025년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수능을 3개월 남겨놓고 난 다음에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답을 드리는 저도 상당히 애매모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스스로 가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몰라요 선생님 얼마면 끝나요 여러분들 몇 시간 정도 투자하실 건데요 그럼 대답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달란트가 좀 있으신 분들인가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내에 끝내는 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 저희 커리큘럼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다 짜여졌는데 우선 노베이스 백지창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무것도 모르셔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자 먼저 우리 기초음법 지금에 나와 있는 강의들은요 지금 2년도 채 되지 않은 강의들이에요 전에 있었던 그 강의들도 민사님도 시행착오를 겪어 가지고 어떤 폰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이제 정리되고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음법 1개월 과정 끝난다는 거야 뭘 배우는 데였어요 다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발음부터 해서 완벽하게 품사도 형용사 동사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 있어요 민세방은 항상 재밌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명사가 있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단수 복수도 배우고 또 격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배우는지 성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우면요 그 다음에 시제 명력법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핵심 코커 기초음부법에서 다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잖아 한 번 더 반복하고 집중해서 하면은요 언젠가 여러분들 터득이 되고 그래도 안되면은 Q&A다 왜 질문 안 올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되면은요 그 되는 과정하고 똑같이 두 번째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약간 중복도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초급회화를 같이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2개월치가 되잖아요 1개월 회화랑 같이 더불어서 들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들이 기본적인 어떤 등급을 갖다가 원하시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맞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회화 같은 데서도 이제 상황별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회화에서 딱 봤을 때 어 이거 나 문법에서 이해하지 못한 건데 딱 자꾸 문장을 새로운 문장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휘라든지 조합을 재 이해하시게 된다는 거 그때 이해 못했던 거 이제야 이해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답문장 같은 회화 같은 거 있잖아 hello wie geht's dir yummy it's good 어 이런 것들은 막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디서 왔어요 where comes to 근데 이게 안 외워져 와 천정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단문장 그 얘기는요 어떤 단어 수가 한정돼 있는 그런 것들은 암기를 갖다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제야 저는 좀 첫걸음을 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 뭐에요 아주 조금 심화 작업인 27에서 30번 문제 같은 그런 문법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섭렵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점수 팍팍이나 점수 팍팍 때리는 거에요 그럼 중국 문법에 들어가셔서 자 들으시면서 이때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들으셔도 괜찮은데 독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4개에서 5개 많으면 5개에요 이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병행해서 혹은 각각 해서 2개월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심화된 문법을 통해서 이때는 심화됐다는 표현 자체가 독해 같은 데에서 문장을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정도 하면은 이거를 주문장이다 부문장이다 그 부문장 어떻게 만들어요 아 접속사 그런 종속 접속사 들어갈 때 어떤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거 문장을 자꾸 봐야지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문법에 꽂힌 수동문 그 다음에 라센 동사가 영어의 렛동사라든지 이런 것도 에이 선생님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수능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미래에 어 어 여러분들 대학원이라든지 교수가 돼가지고 어 어 우리 교황교수로 독일도 갈 수 있는데 독일을 하나도 못한다 민쌤한테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 그 아주 가까운 것만 보지 마시고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고급스러운 방법 중에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조그만 아이도 있는데 하루 온종일 놀기만 하는 저 아이 문장으로 꾸밀 때는 저랑 관계 문장 이런 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 안에서 배우는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1등급을 계속 여러분들이 고집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접속법이 공손한 표만 있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표현 오 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죽지 않았잖아 이런 것들도 다 배우시게 되니까 아주 좋고요 우리가 시제가 독일에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시제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3가지 4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현재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강좌를 통해서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해석하는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이제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? 문제풀이로 자신감도 고치하면서 와 자신감 생겨요 선생님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저 글쎄 여러분들 뭐야 만점완성 딱 맞춤표를 딱 찍어주는 거야 거기에 기출문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민쌤이 최근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들을 다 유형별로 뽑아놨어요 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동사면 동사대로 대명사면 대명사대로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자 이렇게 품사별로 공부를 해서 시험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갖다가 서로 분석하면서 아 이런 유형을 이해한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A2라는 것은 A1, A2, B1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A2와 B1 사이에 그런 이런 수준에 걸맞는 어휘를 쌓음으로써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또 누가 알겠어요?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선점을 고지할 수 있는 어? 이런 어떤 선점할 수 있다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요러한 수준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플러스 알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요거 외적인 것으로 어 장문이라든지 아니면 중급 독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야 일상적으로 독일과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강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 현상 유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한 중급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윗단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가 이 전체적인 강의가 혹시 텐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? 물론 민쌤이라고 제가 뭐 슈퍼맨 아니잖아 하지만 그래도 민쌤의 강의는 항상 어떻다?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배우시면 가장 좋지만은 항상 웃긴 강의다 웃음이 넘치는 강의고요 독일어가 좀 이렇게 아우 좀 많이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타파하는 또 그런 강의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시뿐만이 아니라 수능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수능이고 또 이제 그런 독일어고 그 다음에 Q&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와 관련된 질문에 제가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답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언어로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근시한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거시한적으로 아 독일어가 이래서 꼭 배워야 되는 언어구나 스스로 여러분들 느끼실 때가 있으니까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아셨습니까? 이렇게 2025의 커리큘럼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저런 순서대로 독일어 해주시고요 좀 자신이 생기거나 그런 시점이 스스로 와요 여러분 그때는 중복하셔가지고 강좌들을 아니면은 좀 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아 넘어간 것 같아? 재수강 하시면서 좀 더 탄탄하게 하시는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? 자 이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독일어 민쌤하고 계속 만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자 치즈!